안녕하세요. 판례용보 의문형의 판변치비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용보 형사 피해자 기망과 여전법 위반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062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여신전문허법 위반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로에 더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였다가 유죄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항소진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줘야 한다. 며칠 뒤 큰 돈이 나오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대금을 갚겠다. 라고 말해가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갑니다. 받아가지고 대금을 하는데 이거를 피해자를 기망해서 춘천교에서 신용카드 교과 받아가지고 23회에 걸쳐서 3천만원을 결제한 거죠. 이 수사기관은 여신전문허법 위반으로 기망하거나 공가라에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원심은 카드 자체를 기망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즉 내가 실은 항소신 재판비용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려고 신용카드를 가져온구나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 목적, 이거를 기망해서 가져온 거고 카드 자체를 기망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 봐가지고 무죄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원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라는 거는 이 카드 자체를 사용을 했다가 이렇게 기망해서 속여가서 카드를 받아온 거 이걸로 해서 절차하는 거 맞는데 원심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쓰겠다 항소신 선임비, 변호사 선임비로 쓰겠다고 해놓고 가져가서 자기 맘대로 쓴 거 이걸 기망한 거기 때문에 카드 자체를 기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기망을 한 거는 비용에 관한 기망을 한 거고 그 수단으로 그냥 카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여신익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4호에 보면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여 공과하라에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부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리에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이때 이 카드 자체를 기망하여 취득한 후에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를 여기서 말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느냐 즉 자체를 기망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유자를 기망해서 승인하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원심은 앞에 걸 말하는 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할 때 그때 이 여전법의 문제에 처벌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거죠. 대법원으로 하냐면 해당 전문 자체가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신용카드를 받아왔다면 사실상 처벌권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피해자를 기망에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해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카드에 대한 사기도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되는 거죠. 둘 다 되는 거죠. 원심은 이 기망의 내용을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편치로 봤어요. 그리고 편치의 과정에서 카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대법원은 기망의 내용을 피해자를 속여서 신용카드를 점유사용가를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속여서 이거 받은 것인가 이거 맞다. 그렇게 취득한 걸 사용한 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기망하고 사기 쳐가지고 신용카드를 받아와서 쓰게 하면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도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쓰기 위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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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